미듬이 파이팅! 미듬이 아빠래. 어? 말을 천천히 해야지 더 빨리 마칠 수 있어요.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시호 군이 저번에 뭐라고 불렀어요? 미듬이 아빠. 아, 미듬이 아빠. 시호야, 나 예림이 아빠야. 미듬이 아빠 잘해주세요. 자, 이리 와. 하나, 둘, 셋. 파이팅! 시작! 그 겨울에 이렇게 겨울 철새야. 앞 글자와 뒤 글자가 똑같은 거야. 뭐야, 새인데 새. 아유. 목이 긴 동물이 뭐니? 기린. 그렇지. 기러기. 그렇지. 뭐지? 뭐야. 잘 생각해 봐. 몰라? 몰라. 통과 통과.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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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트. 인다 페이퍼 페이퍼. 아 카인드 내비,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이해하자? 인다 페이퍼. 마운틴, 리버. 아메리카, 슬리핑, 슬리핑. 오줌. 신중해서 제일 힘이 센. 제우스. 테라켓슈. 민화.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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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내 거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이거는 안 되다가 잘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살 때. 이건 찍찍. 쥐구멍에 견딜가 있다. 민화. 돼지나 소한테 이걸 주는 거야. 먹이를. 이걸 뭐라 그래? 아, 그래. 사료. 그래, 그래, 그래. 빨리, 빨리. 이거는. 이거 우리 영화 봤잖아요. 죽음에 땡땡땡. 죽음에. 땡. 감기. 죽음에. 죽음에 병. 링땡땡땡땡. 아빠 책 있잖아요. 링땡땡땡. 링땡땡. 링땡땡. 아빠가 맨날 먹는 그거.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바나나. 죽음에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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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에 바나나가 어디 있어요? 남편이 없나요? 죽음에 닭가슴살. 자, 최유빈. 큰일파이팅. 잘해라. 우리 간만에 하린이처럼 딱 8개 맞춰서 공동 우승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화이팅! 갑니다. 시작. 아빠 이거 공포증 있다고 그랬었지? 발에. 먼지. 오케이. 운동회를 어디에서 했어? 우리 학교? 체육관? 아니 맨땅? 맨땅이 뭐지? 운동장을 운동장에서 했잖아 운동장! 유빈이 맨땅이잖아 땅내가 뭐지? 양패껍 그렇지! 오케이 귀가 안 들리는데 짐이 베트벤 유빈아 애국가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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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녀 아 선녀 아 선녀 아 쓰레기는 했네요 자꾸 말하는 나쁜 습관 습관을 뭐라고 그래? 또 다른 말로 쓰레기를 뭐 하지 말라고 그러지? 버리지 버릇 시작해 버릇 그렇지! 돌아가는 거 바람 때문에 돌아가는 거 바람 대비 유빈아 이거 여기에서 아 이거 뭐지? 달 냄새 오케이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그게 뭐야? 아 그 선미인데 무인도? 오우 우와 여덟 오케이 멋졌습니다 하나 자 이번 주 스튜디오 칠도 한 마리죠 헐이 이내와 유빈입니다 네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정말 좋아